안녕하세요. 더 좋은지 국정수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세물건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. 제가 앞전에 왼쪽에 있는 세대의 소개를 도와드렸어요. 하지만 이 오른쪽 세대가 이번에 완공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샘플하우스 촬영을 위해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의 면적이나 분양가 이런 정보는 영상도 보기에 다 기재가 되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.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외관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우선 단지 앞 도로는 8m로 아주 널찍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. 이 앞쪽 도로 같은 경우도 10m로 연장이 될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 좀 길부분에서 조금 민감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을 포함해서 총 3개 층을 이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고요. 방은 총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건축물은 건물 뒷부분이 되겠고요. 제가 주차 공간부터 한번 소개를 도와드릴게요. 주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루티 주차로 두 대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. 이 앞에까지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차량 내리도 충분히 주차 가능한 폭이 되겠습니다. 이 안쪽에 좀 전기 수치 있는 콘센트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도를 막아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유지 공간에서 세차하시거나 이런 물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. 이 안쪽 주차장에서도 뷰가 굉장히 좋아요. 여기를 창문을 시공하셔서 막아도 되겠지만 그냥 열어놓고 이용하셔도 여름에는 또 굉장히 시원한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돌아서 이번에는 진입 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.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이 진입로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. 한 1.2m 정도 된다 하고요. 이 앞쪽으로는 울타리를 쭉 붙여가지고 한 10cm 정도 더 연장해서 예쁘게 또 마감을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 옆에는 조그맣게 화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 식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꾸며드릴 예정이고요. 자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.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바로 전실부를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. 앞쪽 이만큼은 또 포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자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긴벌 신발장이 6칸 준비가 되겠습니다. 그 중에서 오른쪽 3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거울용으로 또 이렇게 수납장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. 부족하시면 여기다 벤치용으로 수납장 추가로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돌아보시면은 일가소등 스위치 보실 수 있겠고요. 전부 다 르그랑 제품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. 벽체도 전부 다 벤자민 무우사의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뒤쪽에는 이제 슬라이드 중문 원더우로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.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 1층 공간에 들어오시면은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제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이 거실이 아니에요. 하지만 이제 미니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. 야 들어오자마자 이 온기가 느껴지는 게 너무 좋네요. 지금 보일러 세팅해 놓은 걸 보니까 13도로 세팅을 해놨는데도 여기 지금 실내 온도가 19도예요. 밖에는 지금 영원하시고요. 그만큼 이 남양집의 중요함을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벽 두께도 두텀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단열적인 면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공간을 조그만 미니 거실로 쓰시면은 이런 데에 TV 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PX창을 통해서 이제 밖에서 소개해드렸던 주차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은 누가 오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또 이제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추후에 여기를 문으로 이제 바꿔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. 제일 먼저 이쪽 공간이 붙어있는 작은 방을 보여드릴게요. 자 제가 작은 방이라고 표현해드린 이유는 이 방이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. 하지만 여기도 남양으로 창이 들어가 있고요. 위쪽에 에어컨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아이들 방이나 조그만 서재 아니면 놀이공간 이런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다음으로 제가 그래도 조금 널찍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방은 전실에서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자 이쪽 방은 방금 보였던 방보다 한 1.5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. 창은 이제 반대쪽으로 다 있으니까 조금 어두운 면이 있긴 한데요. 대신 뭐 잠이 많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방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각 방 온도 제약이 다 설치게 되어 있고요. 야 그래도 여기도 지금 15도네요. 그러니까 춥지 않은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에 건식으로 쓸 수 있는 세면대 하나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매출하고 들어오시면은 또 바로 손 씻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어요.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목욕할 수 있는 또 샤워대에 보실 수 있고 변기가 들어가 있어요. 단차를 둬서 이제 건식으로 다 인테를 해놓았습니다. 안쪽에 육아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외벽도 조접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샴푸나 이런 세안용품들 올려줄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방금 보여드렸던 방 이제 동선상 가장 좋은 방이 될 것 같아요. 자 이번에 제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. 지하는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올라가 볼게요. 네 2층 공간에는 생활 공간인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이 카메라 뒤쪽으로 지금 거실이 위치해 있고요. 제 오른쪽에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. 제가 주방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이 주방으로 보시면은 이쪽이 다이닝 공간이 되겠습니다. 현재 6인용 시탁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쪽에 지금 윈도우 시트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탁을 옆으로 돌려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널찍한 시탁 배치가 가능하겠고요. 이 시트도 너무 좋네요. 이 뒤에 있는 전창으로 상세도 쭉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. 어린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좌식으로 식사하시는 분을 원하면은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테이블을 약간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조금 연장해서 이용하면은 여기는 뭐 8인, 10인까지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앞쪽에 이렇게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굳이 뭐 식구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하시면은 이 공간을 약간 식사하실 수 있는 미니 홈바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뒤쪽으로도 냉장고랑 냉동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요. 이 안에는 이제 빌트인으로 김치 냉장고까지 제공이 되니까 요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자, 이 아래쪽에는 삼성 식기세척기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.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광파 오븐까지 네, 빌트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미니 주방이 또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기름기 있는 식기를 세척을 하신다던가 과일 같은 거 여기서 세척하셔서 드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번에는 제가 다이닝 공간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이쪽 주방 공간은 이제 보조 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안쪽에 2구 하이라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위쪽에 후드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환기창이 잘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냄새 나는 요리는 이쪽에서 조리하시면 되겠고 이 안쪽 공간을 비워놨기 때문에 냉장고가 부족하시면은 냉장고를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수납 공간이 부족하시면은 수납창 처리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도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간살도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. 자, 그리고 옆으로도 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문을 열어보시면은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청소 도구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보일러 가동되는 소리를 이 문으로 차단이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 제가 거실을 가봐야 되는데 동선상 제가 이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2층에 들어가 있는 방인데요. 마스터룸이 되겠습니다. 안쪽까지 이제 드레스룸이 시공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약간 디귿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중간에는 이렇게 또 은은하게 가벽을 처리해놨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등들이 전부 다 라인 조명이랑 간접등으로만 시공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밤에 보면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.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다가 이제 침대에 배치하시고 이 안쪽에 화장대랑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가벽 처리되어 있는 이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 처리를 잘 해놔가지고 이 안에다가 물건 올려놓으시기 굉장히 좋고요. 화장대도 굉장히 와이드한 화장대가 들어가 있어요. 따라서 성인분들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는 막 네 분도 서서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만큼 아주 길직한 화장대를 자랑하고 있고 안쪽에 거울까지 빌터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옆으로 돌아서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납장 같은 걸 조금 더 보충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거나 박스 같은 거 놓고 계저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있는 이 붙박이장은 침구류나 자주 안 입으시는 옷 같은 거 여기다 넣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쪽에 뭐 콘센트까지 있어가지고 필요하시면은 여기 조금 절개하셔가지고 우려관리기 같은 거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도 수납장이네요. 네, 이제 부부욕실인데요. 들어오시자마자 좌측에는 양경기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일체형 비대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이 반대편 공간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, 일단 세면대 공간부터 볼게요. 여기가 딱 두 개로 나와 있네요. 그래서 여기는 남편분, 그리고 아내분 서서 같이 먹기 양치를 하거나 이렇게 약간 신혼 느낌으로 또 이렇게 로망을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욕실 공간이 되겠고 좀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욕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조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널찍하게 잘 빼놨어요. 따라서 만약에 정욕조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요즘 접이식들 욕조 잘 나오거든요. 그런 거 놓고 이용하시고 세워서 말려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모던한 느낌이 들고 안쪽에 이렇게 또 한계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네요. 네, 이렇게 계단 올라와서 정면부에 있는 주방이랑 마스터룸룸을 보여드렸고요. 제가 이번에는 계단 옆쪽에 위치한 거실 공간 보여드릴게요. 이야, 거실 공간도 햇빛이 정말 잘 듭니다. 진짜 밖에 영화 날씨인데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쇼파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배치하시면은 지금 보이는 제품보다 두 배 크게 쇼파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살짝 돌아서 이쪽을 봐주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월플렉스 장을 짜놨어요. 그래서 벽걸이 팁이 있으시면은 여기다 바로 그냥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뷰도 한번 볼까요? 바깥쪽에 이렇게 또 철제당과 안전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야, 이 뷰를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려서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이 산색 위를 쭉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전망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망 바라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딱인 것 같아요. 자, 위쪽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어, 여기 들어가는 문은 또 여기 반살도가 들어가 있는데 어, 굉장히 육중하네요. 문이 이런 가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수납처리를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액자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끔 또 공간을 잘 활용한 모습입니다. 자, 이 안쪽 공간은 이제 멀티룸 공간이기도 한데요. 어, 멀티룸이라고 하기에는 어, 이제 거실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좀 입맛에 맞게 잘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으면은 뭐 운동실 이런 걸로 써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빨래 말리면은 정말 잘 말릴 것 같아요. 네, 반대편 한번 볼게요. 제가 빨래를 말씀드린 이유가 세탁실이 여기 있어요. 그래서 문은 이쪽으로도 열 수 있고 이쪽으로도 열 수 있는데 어, 여기 안에는 이제 세탁기를 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세탁기를 넣으셔서 세탁을 끝내고 바로 빨래를 꺼내서 이 햇볕이 잘 드는 이 공간에다가 빨래를 넣으셔놓으시면은 건조기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반대편 문 열어보시면은 이 안에도 또 주방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애벌빨래 같은 거 하시기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. 선반도 들어가기 때문에 세제 같은 거 위에다 수납해놓고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안에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이 문 닫아놓고 저 밖의 분만 열어놓으시면은 이 안쪽 습도 조절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. 자, 그리고 이 옆에 이런 벽면 이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또 이렇게 벽돌로 또 조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고요. 안쪽에 또 픽스창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서 보이는 산세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조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네요. 저는 거실보다 이 공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제가 2층 공간까지 소개를 도와드렸고요. 이번에는 제가 지하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지하 공간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. 지하 공간에도 이제 거실을 쓸 수 있는 공간, 주방, 그리고 방이 총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제일 안쪽에는 이 멀티룸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멀티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슬라이드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안에 각방 온도 저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창이 들어가셔서 햇볕이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거 블라인드를 좀 걷어놓을 걸 그랬네요. 그리고 이 환한 방이에요.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서재나 아니면 작업실 이런 용도로 쓰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에어컨은 대신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좀 별도로 시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여기 이제 미니어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. 만약에 쇼파를 좀 큰 거 놓고 싶으시면 이쪽에 놓고, 저기 케이블 보이시죠? 여기가 막 TV 같은 거 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. 여기는 이제 옆에 있는 방에서도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따 소개를 도와드리고요. 발 옆에 있는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. 야, 여기는 지금 다 취사가 가능하겠네요. 하이라이트, 후드, 싱크볼, 그리고 냉장고까지 들어갑니다. 따라서 이제 약간 세대불리 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자녀분들이 조금 사춘기다 그러면 밑에 놓고 알아서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세탁기 같은 경우는 불필하다고 하시면 뭐 식기세척이나 이런 걸로 바꿔놓고 이용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주방 앞쪽에는 욕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자, 이제 위에서 보여줬던 욕실처럼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. 안쪽에 변기, 세면대, 다 알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전체적인 좀 이제 그레이 톤만 사용해서 그런지 이 욕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 공간인데요. 이제 지하에 있는 방 중에서 제일 큰 방입니다. 어떻게 보면 안방보다도 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널찍한 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케이블도 있고요. 여기 안에는 만약에 침대에 배치하신다고 하면 퀸사이즈 침대 두 개도 들어갈 만한 그런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. 자, 반대편 돌아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또 전창이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전부 다 KCC 이중창공과 들어가 있고요. 한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 마지막 공간이에요. 외부 베란다 공간인데요. 나오시는 이 아래쪽 바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라임스톤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블럭으로 다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흙마당은 없는데요. 대신 제일 안쪽에 조그맣게 화단이 있어서 그래도 조그만 텃밭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다 그냥 상추 조금 심어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집이랑 이렇게 또 울타리가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마감이 된 게 아니에요. 한 겹 더 시공을 해드릴 거고 그 위에는 라임스톤으로 상판을 넣어서 디자인적 요소를 첨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난강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전기가 나와 있거든요. 이 전기선을 이용해서 여기에는 이제 가로등을 하나 넣어드릴 거고요. 이 위에는 지금 라인조명을 쭉 시공을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밤에 밖에 나와서 보시면 굉장히 은은하고 엄청 예쁜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. 이 공간에도 CCTV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블럭은 여기 있네요. 지금 쌓여있는 이 블럭을 시공을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안쪽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물 사용하시기도 좋고요. 만약에 어린 자녀분들 수영장, 풀장 이런 거 원한다고 하시면 여기다 놓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관리하시기가 정말 좋겠죠?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단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 현장을 소개를 도와드렸어요. 그래서 분양가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천만 원 비싸긴 한데 전세가는 동일하게 5억에 나와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이 다양한 타입들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샘플하우스를 포함해서 총 3개의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.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